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틈에어 보니 괴담 모든 괴담을 다 할까? 어쨌든 있잖아요. 여기 팬텀 보이는 브래디가 있어요. 1일 밤에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얀색 점 있죠? 알고. 손이 부수도 있고요. 여기 이게 있어요. 한풍걸로 나오고. 빵트랩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나오는 신호예요. 퍼펙트. 팬텀 칭카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부수도 있어요. 토이치카. 퍼펙트. 골든 브래디. 구형부니. 팬텀 벌룸보이. 이건. 이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프레즈가 눈 뺐어요. 부수도 있어요. 우후. 보니가 왜 이럴까요? 스텝을 많이 보면 이래요. 프레즈가 나와. 구형키카. 손이 되게 길죠. 보니가 있나? 아. 퍼펙트 토이고. 토이 퍼펙트. 아 구형부니도 토이야. 나 그냥 토이 프레디. 구형 프레디 나이트면. 손이 부수도 있을까요? 왜. 왜 부수도 있을까요? 왜 부수도 있을까요? 왜 부수도 있을까요? 물이 부수도 있을까요? 전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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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